오늘의 주요 뉴스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사위키 김민하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목표는 2.3% 이상입니다. 2.3%라면 경제성장률 목표치? 그렇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에 홍량기 경제부총리가 출연을 했는데요. 이 경제성장률 올해 2%대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다음 달 발표할 경제전망의 2.3% 성장률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내년 목표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2%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런 내용은 지난 11일 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2.3%를 제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겠죠? 국제통화기금이 IMF의 경우에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2%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은행들도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2% 아래로 전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정부가 나름대로 정책적 의지를 발휘해서 목표를 2.2에서 2.3% 정도로 맞추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KDI도 오늘 금년 하반기 경제 전망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2.3%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을 보인 건데요. 올해 경제성장률은 연 2%에 그칠 수 있지만 내년 성장률은 연 2.3% 정도로 전망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5월 말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에서 올해는 0.4%포인트, 내년은 0.2%포인트 정도를 낮춘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설비 투자 부진이 제조업 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민간소비 위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전망이긴 하지만 다른 기관보다는 낙관적인 수치를 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KDI의 낙관의 근거는 또 뭡니까? 올해 4분기에 일부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가 있었고 정부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써서 정부 소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오를 것이고 그러면 2.0%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내년의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확대나 브렉시트로 인한 파국 등의 어떤 대외 불확실성이 갑작스럽게 확대되지 않는다면 신흥국 중심의 투자 회복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수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 경기 부진이 완만하게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중 무역 분쟁의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이 올해 성장률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망들이 다 맞았으면 좋겠고 오늘 통계청이 10월 고용 동향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취업자 수는 41만 9천 명이 증가해서 석 달 연속 30만 명을 상회하는 이런 기록이다라는 내용인데요. 또 고용률도 같은 달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였다고 하고 실업률도 같은 달 기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해서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 증가폭을 상회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개선된 것은 2002년 10월 이후 17년 만이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취업자 증가가가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고용 형태로 보면 상용직에서 특히 늘어났다는 게 통계청의 발표 내용인데요.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8만 1천 명이 줄어서 19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감소폭은 전달 11만 1천 명보다는 축소된 그런 상황이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취업자 수 증가는 5, 6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60대? 그렇습니다. 40대는 문제예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는데요.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40대는 2015년 11월 이후에 48개월째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40대 고용률을 봐도 78.5%로 전년도 0.6%포인트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40대 중에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의사가 없는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인구는 22만 7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4만 1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폭도 역시 매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0대가 안 좋고 제조업이 안 좋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인구 구조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 취업자 수가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추세를 고려해도 하락세가 특별히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투자 등의 경기 요인이 안 좋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이런 흐름이 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용의 질적 수준까지 지금 개선되고 있느냐 여기에는 의문이 남고 여전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써서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 활력이 둔화되어 있을 때는 재정이 보충적인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라면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활력 재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14조 5천억 정도는 삭감하겠다. 이게 목표다.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완전히 긴축 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된다. 이렇게 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4위기 두 번째 항목은? 삐삐 침출수입니다. 그 돼지 사체 그 문제죠? 그렇습니다. 돼지 사체에서 나온 침출수가 임진강 상류구역까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앙일보 등의 언론 보도로 밝혀졌는데요. 연천군이 민통선 내 빈 군부대 땅에 살처분한 4만 7천 마리의 돼지 사체를 매몰 작업에 앞서서 임시로 쌓아뒀었는데 10일 밤에 비가 내리면서 대량의 침출수가 이렇게 흘러들어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연천군은 10일과 11일 이틀간 물길을 막고 침출수 제거 발급을 벌였고 주변의 하천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수질검사 결과 나왔나요? 오늘 환경부가 사고가 난 지역 인근 취수장의 수질에 문제가 없다. 이 결과를 밝혔는데요.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연천 통합 취수장은 사고 이후에도 정상 가동되는 상황이었는데 파주 금파 취수장의 경우에는 선제조치 차원에서 취수가 중단됐었거든요. 하지만 환경부가 밝힌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가동이 재개됐습니다. 환경부는 방제 둑을 쌓고 또 차단 시설을 설치해서 하류 지역으로 핏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했고 유출된 핏물도 펌프 흡입과 준설 등으로 제거를 했다면서 추가적인 대규모 유출이 있지 않는 이상 13km 떨어져 있는 연천 취수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강통해서 퍼지는 것 아니냐. 이게 제일 큰 걱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일단 돼지를 감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침출수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혹시 검출된다 하더라도 정수장에서 정수처리 후 소독 공정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때문에 일단 식수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살처분된 돼지들의 어떤 바이러스 검사는 샘플 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100%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핏빛 침출수 이 문제는 매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연천군은 도태 처리 대상이었던 돼지 12만 6천마리를 살처분한 후에 사체를 고온 멸균 처리하고 기름 성분을 따로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퇴비나 사료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를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에 연천과 포천 지역의 두 곳 업체가 가동을 중단을 해서 급히 매몰 작업을 진행을 한 게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은 재정적으로도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같이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매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모든 매몰들을 대상으로 현지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자, 14위기 세 번째 항목은? 힐러리의 리턴 매치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 출마 가능성을 자꾸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12일 저녁 영국 B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진행자가 내년에 대선에 나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많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출마를 고려해보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라면서 나는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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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네버라고 할 만큼 이 네버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대선 제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가고 싶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발언이겠는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력이 있는 후보인데도 제출마설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현재 민주당 경선 주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론 조사상으로는 민주당 현재 유력 주자 중에 누가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확인이 됐듯 최근에 미국 대선은 여론 조사로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이게 맹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꺾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좌우파 지지자들 표를 모두 모으는 게 과제인데 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등의 모든 유력 주자들이 지금 이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출마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100만 장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블룸버그 전 시장은 민주, 공화, 양당의 당적을 모두 가져본 중도파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 더해서 트럼프식 정치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공화당 지지층까지 흡수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경선 초반에 분위기가 좋으면 마찬가지로 지금 중도 공량에 나서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표를 잠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경선을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출마로 중도적 이슈로 요건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요건자들이 지지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조 바이든 쪽으로 쏠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의 힐러리 클린턴에 아직은 오리무중이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는 오늘 밤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TV 생중회가 시작이 되는 일정인데요. 일단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부차관부가 출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를 이번 주 내에 추가 공개를 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